러더는 다 잡혔죠? 네 자 이거 올릴 테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요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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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 짧은 구멍에서 난리지는 짠이다 멀티에 올리면 되겠다 여기다 근데 모터는 당장 갈까요? 그것도 오고 있어 1200짜리 1200이나 1000사리 지금 1200짜리 오고 있어 4개 헬라는 이게 딱 적당한 거고 그러니까 10인치 그거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건 딱 미니용 미니용 1200짜리를 써야 돼 오 이거 안정적이네 세팅 좀만 더 맞추면 기가 막히겠네 조금만 더 미세 조정을 하면 네 에헤이 꼬리꼬리 빠졌다 무슨 꼬리 어허허허허허허허허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저기 시아노거 어디야 어디야 되뇨 вы Beer